우리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거든요 이렇게 자랑하시면 돼요 손을 드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우 장루님이신데요 우리 연동나떼 두 번째 지금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우리 첫 번째 최종영 원사님 하시고 두 번째 했는데 제가 최종영 원사님 때 이렇게 쎄쎄쎄 로 끝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좀 그렇다 근데 이걸 찍으시는 감독님이 쎄쎄쎄가 좋다고 우리 강신우 장루님한테도 쎄쎄쎄 해가지고 끝내는 장면으로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장루님과 이런 대화를 쭉 나눈 인터뷰를 여러분 한 10분 정도 추각해서 보시는데 그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루님이 사업으로 굉장히 힘드신 일을 겪으셨을 때 장루님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밤마다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장루님이 등산을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사업이 힘들 때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힘든 마음을 거기서 풀고 야호도 한번 외치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순진하게 그 다음 질문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장루님 등산 어떻게 하시고 왜 이렇게 좋아하시게 되셨습니까? 했더니 저희들이 촬영하는 스태프들이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옥사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나쁜 마음 갖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장루님한테 여쭤봤더니 강장루님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사업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쁜 마음도 먹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제가 순진한 건지 너무 뭘 모르는 건지 우리 장루님이 그렇게 산에 올라가셨다는 걸 너무나 제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우리 장루님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모습들 힘들 때마다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때로는 나쁜 생각도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동라떼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산에 가지 마시고요 교회 오셔서 주중에 저희들 함께 여기서 우리 물론 시커만 본당이지만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 붙들고 그 가운데 평안 찾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응답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제가 산 절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시면 자장면 한 그릇 사드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사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와 그 시련을 꼭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다 힘내십시다 여러분 다 힘내시고요 산에 절대 올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정오 우리 직장인 예배 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민교회에서 하는 말인데요 일본인들은 모이면 회사를 차리고요 중국인들은 모이면 뭘 할까요? 음식점을 차립니다 중국집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뭘 할까요? 네?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데 네 명이 모이면 뭘 할까요?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민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씁쓸한 유머죠 우리나라는 분명히 짧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선교의 역사가 백여 년 밖에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영적 공동체를 세우면서 특별히 선택받은 나라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짧은 믿음을 갖고 지금의 이렇게 큰 교회들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또 우리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바울의 손길을 닿았던 소아시아의 많은 초대교회들 정말 그때는 그 초대교회 터키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광지로만 가죠 다 이슬람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중세 타락한 로마 카톨릭을 이겨내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초대교회 그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그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갔던 그 유럽의 교회들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에 엄청난 부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칼빈이 설교하던 교회는 절반이 술집이 되어 있고요 사실 아는 분이 거기에 관광을 갔는데 그곳에 낮에는 술집으로 안 하고 그냥 놔둔대요 한쪽에 바자이처럼 옷을 이렇게 널어놓고 있는데 들어갔더니 그 술집 신내 냄새가 막 나더랍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이 교회의 어떤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느껴야 되는데 술집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터키 지방에 있는 과거의 초대교회 다 이슬람으로 넘어간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에 부응했던 그 교회들 지금은 세속화되어버린 그 교회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연동교회 만약에 여기서 은퇴를 계속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 30년 정도 신앙을 지키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들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 안 되면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운영할 수 없으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도 팔고 가면 한 20, 30년은 버티지 않겠냐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50년, 60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신앙 지키겠다고 부동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먹으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걱정과 근심, 염려가 됩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너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연수만큼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구가 너무 불안하고 종말의 시대가 돼서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살아갈지 모르겠다 비관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이유로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욱 그렇게 되고 있죠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말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언론의 보도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이제 좀 더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기상이변으로 곳곳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베리아, 영하 지금 평균 기온이 15도, 20도인데 지금 38도, 40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엔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고 마을이 잠기고 있습니다 경제는 역주행하고 있죠 마이너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 너무나 사업이 힘들다고 얘기하십니다 문명의 대충돌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른 이유로, 이념이 다른 이유로, 세대가 다른 이유로, 인종이 다른 이유로 곳곳에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가 방주가 될까? 아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그 이전에 이미 시작된 지구의 종말의 시간 속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요한 게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교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 게시록,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게시와 묵시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때로는 칭찬하셨던 그 일곱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수요 기도회 때 특별히 요한 게시국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한 우리의 참된 교회관을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그의 서론과 같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에게 한 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드립니다 안부 전화 드리고요 제가 교회 일을 보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하신지 잘 지내시는지 서로 그냥 잘 지내죠? 예 잘 지냅니다 그리고 그냥 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통화 이렇게 서로 안부를 전하다가 항상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유 김 목사 미안해 미안해요 김 목사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영성교회 설교 세습 문제를 설교한 것으로 고처를 겪은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고 또 올해는 코로나가 터져서 제대로 목회 못하는 것에 원로 목사님이 아 김 목사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 넘기고 이렇게 내가 떠나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항상 원로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울컥울컥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코로나19로 생각할 때 내 가족, 내 건강, 내 일터, 내 직장, 내 문제 내 기도 제목만 바라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성도님들은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아 저 교회 목사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려고 할까?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 교회를 어떻게 지키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만족하려고 하나? 뭘 변화시키려고 하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 떨어지는 재정은 어떻게 채우려고 할까? 독실의 눈으로 저를 비롯해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교회를 어떻게 할지, 목회를 어떻게 할지 이 흔들리는,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고 할까? 또 다른 느낌은 제가 마치 프로축후나 프로야구의 감독이 된 그냥 감독이 아니고요 꼴찌팀 감독이 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국 프로야구 SK와이버원스의 감독 염경아 감독이 경기 중에 쓰러졌어요 그 팀이 거의 꼴찌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하고 과로를 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다행히 정신이 깨서 깨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그 가족들에게 물어본 게 오늘 경기 어떻게 됐냐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됐냐 우리 팀은 어떻게 됐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19로 온통 밝아진 달가벗겨진 그런 모습처럼 느끼면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목회자들, 물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내 걱정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원로 목사님께서 매번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넘겨져서 참으로 나도 속상하네 내가 항상 기도할게요 힘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격려가 제게는 굉장히 감격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격려는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아 그래도 교회만은 희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중하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관련된 성도들의 설문조사를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현장 예배를 시작했는데 생각해로 예배 많이 오지 않으십니다 왜 안 오시나 그런데 옆에 있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합니다 저녁마다 집에 갈 때 사택에 갈 때마다 옆에 있는 술집에 사람들이 또 바글바글 합니다 아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올까 참으로 성도님들한테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전화해 보면서 이분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 안 오시나 했더니 본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교회 가서 교회 해가 되지 않을까 나랑 만나는 성도님에게 혹시 내가 무증상 환자여서 옮기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동교회 미래전망 두 번째 세미나 때 김진양 집사님께서 초대교회에 역병이 돌았을 때 로마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남아있으니 도망가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고쳐주고 치유해주면서 그 가운데 무신론자 또는 이교도들이 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을 믿고 있구나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나에게 실천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역병이 사라진 후에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 초대교회가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역사신학자는 실제로 그때 그 역병이 돌았을 때 도시를 지키고 병자들을 치료했던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다른 비 초대교회 교인들하고 전염률이 훨씬 낮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항체가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부흥시키고자 지켜주었던 아니면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어찌되었든 저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역병 가운데 그 마을을 지키고 또 병자들을 불러오마 그들을 치료하고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국류를 실천했던 극 안에서 교회가 희망인 것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렇게 희망이 된 소망이 된 교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끝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이 교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흥이 된 모습을 보고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 시켰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의 교회는 사실 소금과 빛 소망과 희망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그 역병이 돌았을 때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초대교회 교회 내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저희들이 찾아낸다면 한국교회 특별히 지금 참으로 어려워져 가는 한국교회 상황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적인 이 바른 교회관을 갖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소가 단임 목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영향력이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세대, 어떤 그룹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소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단임 목사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의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흰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웃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13절에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초대 그 자체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초대는 곧 교회를 얘기합니다 일곱 초대 오늘 요한계시로 나누는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 위에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에 예수 그리소가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니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죠 여기서 곧 7, 7초대에 비유된 교회 위에 임하시는 바로 임하시는 그 인자 하늘구름 타고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초대 위에 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개시와 종말의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는 목사 여러 직분 또는 성도로서 예수님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지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소유하시고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알파와 오메가로 그 역사를 주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참된 교회관으로 이 교회를 소망의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되 다양성을 존중하고 많은 의견이 소통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핵심적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 핵심적 가치가 뭐겠습니까 단임 목사님이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당회 부목사님들 그 밑에 구역장들 안수집사님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핵심적 가치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적 가치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적인 바른 교회관을 가지는 첫 번째 핵심적 가치는 그 일곱 초대 위에 임하시는 인자와 같으니 곧 예수 그리소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아주 다양하게 모든 것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쇠퇴되는 것 한 나라와 기업이 쇠퇴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나라가 쇠퇴되고 또 기업이 쇠퇴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방향적이고 그 가운데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룡이 왜 멸종됐습니까 공룡 안에는 다양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회사가 멸망해 갑니까 망해 가고 있습니까 회사 안에 다양한 의사 결정 구조가 점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 갑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하는 핵심적 가치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품어져야 되고 관용되어야 되고 서로 소통되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가 위기 속에서 극복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가치인 예수가 곧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붙들어야 하고 그 외에 목사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수많은 사회적 이슈 교회 안의 문제들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경험들을 같이 품어낼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종말과 개시 시대의 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일곱 초대 위에 인자 같으니 곧 예수 그리소가 주인인 것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다양한 모든 것을 품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특별히 종말의 시대의 초대교회는 살아남고 끝내는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동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코로나19와 더불어 다양한 상황 속에 교회와 신앙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핵심적인 가치는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 외의 것들은 다양하게 대응하고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의사의 구조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그룹도 교회에서 대장 노릇해서는 안 되고 어떤 세대도 우리 교회에 주도권이 있는 세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외의 것에는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희가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매번 졸아서 하루는 목사님이 집사님께 왜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조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안심이 돼서 줍니다 뭐가 안심이 됩니까? 목사님 설교 교리가 참 안정돼 있고요 내용도 참 좋고 항상 좋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걱정과 염려가 없어서 항상 설교 때마다 줍니다 제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조시는 분 제 설교가 너무 안심이 돼서 조십니까?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말씀 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밋밋했지만 아무도 졸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단정돼서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시절에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하려고 이어 마이크 단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마이크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요 초대교회 때 예배는 바울이 보낸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는 게 말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나 또는 그 교회를 맡았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져온 편지를 들고 앞에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회를 연동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편지 지금은 우리가 글이 많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 보고 있고 글도 많이 보고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편지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죠 희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인들이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천상의 편지 누가 졸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바울이 쓴 편지를 줄줄줄 읽는 거죠 저처럼 예화를 하거나 뭔가 유머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에 서서 성도들이 막 앞에 모여 있으면 거기서 줄줄 읽었습니다 뭐 유년부 저쪽 가고 초등부 가는 거 없었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도 같이 모여서 함께 그 편지를 듣는 거였습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었고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예배를 퍼포먼스 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 바로 그걸 증거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있었다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종이나 글이 많았던 시절이 아니죠 사도가 편지 쓴 것을 함께 모여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하면 저희도 그런 걸 하면 좋겠는데 그제 사도가 보낸 편지를 담당하는 목사나 교사가 읽으면 그때 성도들이 한 사람이 손을 두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도바울이 쓴 편지 중에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저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손을 들고 각자의 감동과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의 예배였습니다 다시 사실 우리가 그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곳곳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읽을 때 누가 졸겠습니까? 그 음성음성 하나가 하나님이 보낸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낸 단락인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아무도 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미사하고 유머도 쓰고 세상의 지식도 덧붙여서 얘기하고 감동적이고 눈물 있는 예화를 얘기해도요 조는 분은 항상 조시고요 하품하시는 분은 항상 하품합니다 미디어 또 SNS 유튜브 때문에 설교가 과잉인 시대를 살고 있죠 엄청난 설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느 목사님은 도리어 설교 영상을 업로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지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보기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었죠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위기시대에 교회가 말씀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말씀, 설교는 너무나 많은데 그 말씀의 영향력은 점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결정하면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대로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4월 26일 저희 교회가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 하나님, 막 두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연락하더니 목사님,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우리 직원분들과 부목사님들하고 하면서 4월 26일 날 너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드보라방하고 베들렘, 나사렛 예배식도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본당도 꽉 모쳤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 시작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아, 5월 5일까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때까지는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 교회가 정한 결정보다 국가가 정한 결정이 더 영향력이 있게 되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새 교회의 권위,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의 개시의 시대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 특별히 3절에 읽고 듣고 지킨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설교, 그 말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포된 것에 권위가 있고 그 가운데 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되찾지 않으면 이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세상을 이길 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사모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19 특별히 묵시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겪으면서 정부의 지침 신문과 TV, 방송, 뉴스에서 나오는 그 보도가 우리에게 더 큰 권위와 영향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침한 것들을 어기자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나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그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만큼은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있는 이 설교 말씀, 이 성경 말씀에서 다시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 국가의 명령, 전문가의 판단은 1차원적인 것에서 머뭅니다 여러분 2미터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라는 1차원적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냥 읽으면 모르죠 지난주 말씀대로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다가가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알아가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과정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과 권위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더 다가가고 더 묵상하고 더 곱씹으면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성경 또는 이 말씀 가운데 참된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 딸이 사춘기입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요 보통 아이들이 겪는 중2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2병 뭔지 알죠? 제가 제 딸을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어릴 때는 제가 항상 늘 제 딸을 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물론 사춘기고 중2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내 말을, 아빠의 말을 이제 듣지 않을까? 말 그대로 아빠의 말에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뭘 제 딸이 물어보길래 제 딸이 저를 되게 무시하거든요 제가 나름 그래도 신학박사인데 제가 영어로 논문 썼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도대체 아빠가 어떻게 영어로 논문 쓰고 영어로 구두 시험을 통과했어 이해가 안 된다고 주문하는 것도 영어로 하지 말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뭘 진지한 걸 물어보길래 아, 이놈 이때 콧대를 좀 꺾어줘야겠다 제가 아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제 딸에게 다 얘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개 그냥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아 아빠 고마워 얘기가 잘 이해가 됐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속 자기 스마트폰만 하길래 제가 옆에 가서 싹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뭘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글에서 제가 얘기한 걸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제 권위가 떨어져 있는 거죠 아빠의 말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목사의 말에 목사가 이 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4월 26일 교회 지침보다 정부의 지침을 더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가슴 아프게 보는 것 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저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 회복의 방법은 오늘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여기서 말씀을 설교하는 자, 선포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읽는 자라고 기록한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키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는 자일 수 있고요 듣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만 말씀을 읽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저도 듣는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읽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을 찾으려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행하고 실천하고 지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주 동안 개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떻게 바른 교회관을 세울지 함께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핵심적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노들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세대 어떤 그룹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함께 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다시 회복하고 말씀의 권위, 말씀의 영향력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일마다 이 초대교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시대의 교회에 주님이 주신 칭찬과 꾸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덕도 주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